비행기에 탑승할 때 노출되는 우주 방사선 양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공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행 편명과 탑승 날짜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항공기의 우주방사선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우주방사선이란 태양활동 등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합니다. 일반인은 지구 대기가 방어막 역할을 해서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행기 탑승객이나 승무원은 우주방사선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.